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빼미 TV는 또 바닷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거제도로 왔습니다 여기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펜션 단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이 큰 펜션 단지도 지금 페블렛에서 완전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펜션이 한참 인기가 많을 때는 펜션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뭐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바로 그 전주에 예약을 하면은 예약이 다 차가지고 받아주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또 정반됩니다 펜션이 이제 남아도니까 뭐 아무 때나 전화해서 주말에 예약 잡아도 다 부킹이 됩니다 여기 단지에 보니까 펜션 건물만 6채가 있어요 6동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동 이게 2동 해가지고 총 8개 건물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히 펜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큰 펜션도 이미 망한지가 오래된 것 같고 여기 또 참 길목이 좋아요 부산에서 거제도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 가지고 펜션이 여기서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위치인데도 이렇게 폐업을 했네요 지금 내부를 보니까 폐업 정리를 다 했는지 텅 비어 있습니다 집기류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하고 텅 빈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그가대교가 바로 보이고 바다 전망도 멋집니다 이수도도 바로 있고 참 여기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이런데도 이제 펜션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목면 이쪽은 예전에 그가대교가 뚫리기 전에는 상당히 오지였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섬 중에서도 오지 마을인데 야 그가대교 뚫히면서 여기 뭐 대박이 터졌죠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펜션 단지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제 눈에 보입니다 땅 모양이 아주 길쭉해요 그 길쭉한 땅 모양에 이렇게 건물을 띄엄띄엄 지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길도 좁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손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내기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거제도 땅값은 거품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 그가대교 뚫려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놀러오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, 30년 전보다 100배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저기 펜션 부지도 공시지가만 130만원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거는 200에서 한 300 정도로 이렇게 실거래가로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땅값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다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깡촌이었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빼미 TV 채널은 전업 유튜브가 아닙니다 부업 삼아서 이렇게 주말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부동산 중개하는 채널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야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느냐 야 올빼미 있는은 뒷돈 얼마나 받아 먹느냐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집들 구경하러 다니고 여러분들께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겨우 주말에만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선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저 강원도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1박 2일로는 그런 일정이 다소 무리가 있어서 1박 2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지역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자들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리죠 이것좋아요 저것좋아요 사세요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올빼미 채널은 그런 전원주택이나 시골 땅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제발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왜 앞으로 시골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장목면부터 해가지고 거제 동부 해변 쪽 보면 펜션이 엄청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펜션이고 길 가다가 발에 걸려 차이는 게 펜션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거제도 펜션 수는 제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1000군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럴 것이 회사에서 명퇴받고 이러면 명퇴자금 좀 받고 자기 재산 보태고 자영업 시작하죠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 아니면 뭐 카페 이런 걸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560만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%가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면 미국이나 독일 유럽 같은 데는 다 10% 이하입니다 그 선진국보다 두 배가 많은 거죠 직장 다니다 보면 꼴보기 싫은 상사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직장 옮겨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 가지고 아 나는 이제 명퇴 걱정 없는 자영업을 하겠다 해서 막 이렇게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1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두 명조차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장사가 뭐 그렇게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입에 풀칠할 정도 그 정도는 벌고 또 뭐 취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망해 가지고 폐업을 한 사례가 부직 이수죠 이 펜션도 경매에 한 번 나왔습니다 2020년이면 얼마 안 됐죠 그때 감정가 45억으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23억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네요 그런데 뭐 최종적으로 경매는 취하가 됐습니다 경매 취하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를 물 속에 넣고 천천히 물 온도를 가열을 하면은 개구리는 그 천천히 올라가는 물 온도에 적응이 돼서 익어 죽는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절벽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익어 죽듯이 서서히 서서히 우리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섬찟합니다 여기 건물은 지연 지가 십몇 년 밖에 안 됐죠 경상도 말로 아주 깔깔한데 멀쩡한 건물입니다 그렇게 흉측스러운 것도 아닌데 이런 건물이 이렇게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이 건물은 최근에 매매가 됐네요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조 펜션 한계동 2층짜리 하고 대지 234평이 최근에 3억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펜션 한 채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오픈을 한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펜션 폐건물들이 흉측스럽게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새로 리모델링한 이 펜션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매미성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매미성 자리는 바닷가 옆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때 파도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밭 언덕이 파도에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인장이 석축을 쌓았습니다 주인장도 이왕 쌓을 거 조금 성처럼 예쁘게 쌓자 해가지고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멋지다고 막 구경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죠